딸기랑 비슷한 색깔이긴 해 무슨 선물인가? 혹시 뭐? 책? 빨간색 책? 빨간색 책 갖고 싶어? 빨간색 책 받고 싶어? 아니 핑크 책 테리가 갖고 싶은 게 뭐야? 나는 반 핑크색 뽀로로 반 반까지는 생각 못했네 아니야 나는 의자가 없다니까 핑크색 의자 의자가 왜 없어? 나 의자 없어 언니께 너꺼고 너께 언니꺼고 그런 거 같이 쓰는 거야 아니야 나는 피카츄 의자 피카츄 의자? 응 피카츄 의자 피카츄 의자 그런 의자는 안 파는데? 피카츄 치카이랑 피카츄 의자 너무 자리가 없잖아 피카츄 의자 피카츄 의자 피카츄 의자 갖고 싶은 게 그게 그거 밖에 없어 너 갖고 싶은 게 스케일이 왜 이렇게 커 폭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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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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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지 구두는 비싸서 못싸지 아 나 구두 어떻게 해? 응 구두 어때? 나 캣티군로 사줘 엄마가 테리 주려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빨간색 연필 샀어 아 연필? 신나지? 그치요 좋아준다 엄마 빨간색 연필은 별로야? 아니 불빛 나고 그 중에서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? 너가 음 불빛 나고 응 유니콘 그거도 있는 거 그게 뭐야 지우개 유니콘 지우개도 있고 또 아니 유니콘 지우개가 좀 생명틀이 있고 또 불빛 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좋겠어 연필? 응 그럼 연필 사줘? 응 그러면 너가 몇 가지를 엄마가 예로 들을게 이 중에서 갖고 싶은 거 말해봐 응 첫 번째 유니콘 연필 연필 두 번째 인형 세 번째 구두 네 번째 운동화 다섯 번째 치마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뭐 갖고 싶어? 구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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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싶어? 어떤 구두 나면 바로 핑크 응 무슨 색깔 구두? 응 저거 나면 핑크다 따 따 따 따 따 빨간색 경백이로 준비해서 이거 아니잖아 이거 선물 아니 선물 아니야 엄마가 빨간색이라고 했다 나 오빠? 응 너 엄마 성혜를 무시하는 거야? 아니 이거 이거 엄마의 사랑을 짓밟는 거야? 아니 이건 아니잖아 알았어 이따 선물 뭐가 오나 한번 보자 알았지? 응 엄마가 지금 검색해야 돼? 아니야 엄마가 선물 주문해놨어 네 이따가 올 거야 그거 이거 말 그거 빨간색 연필 말고? 응 근데 빨간색은 맞아 빨간색 빨간색 물건 다야? 응 어떤 거지? 생각하고 있어 무슨 명이야? 다천 명일까? 하나? 아니 명은 사람한테만 하는 거고 물건은 개로 말하지 개로? 뭐일까? 한 개 한 개 두 개 어 두 개 맞아 두 개 하나는 뭘까? 두 개 두 개인데 하나는 말하지 마 어 두 개 다 말 안 할 거야 알겠어 기대하고 있어 한국 말했잖아 어 밖에 나가서 설레어 하고 있어 빨리 응 두근두근 하고 있어 원래 설레 이렇게 하고 있다고? 알겠어 설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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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리야 눈 떠봐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신나봐 꼭 신중해 신나고 탄라고 내가 신나 와 좋은 언니다 언니가 다 신난데 와 너무 이쁘다 뭐 오 의상대로 이리와의 하늘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맘에 들어? 너무 예뻐? 너무 하 봐 빨강 빨강 오 빨강 여기 귀걸이도 하면 다락감 귀걸이도 하면 너무 과하다 고맙습니다.